쪼쪼코 이렇게 암전한 강아지가 됐어요? 쪼쪼코 이렇게 암전한 강아지가 됐어요? 쪼쪼코 이렇게 암전한 강아지가 됐어요? 해봐요,케 동영상으로 해봐야지 이렇게 암전한 강아지가 다 됐어요? 이제? 아유 잘했네 잘했네 엄마 내려와서 엄마 이렇게 딱 붙은거예요? 아이 잘했네요 아유 잘했네 아이 잘했네 잘했네 아유 얌전도 하셔라 아이고 얌전도 하셔라 응? 거기 한 번 할까? 잘했어 엄마 걸레 겨야 돼 엄마 걸레 겨야 돼 그래 머리에 올라오는 게 아니라 무릎에 올라오는 거지요 강아지가 그치요? 알았어 올라와 알짝해